안녕하세요. 요리단아와 정바리입니다. 오늘은요. 자, 횟집에 가면 있는 그거. 자, 무엇일까요? 바로 콘치즈입니다. 콘치즈. 오늘은 콘치즈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건데 너무 시원, 너무 시워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어요. 눈 감고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눈을 뜨고 만들겠습니다. 자, 콘치즈 만들 때 옥수수. 콘 필요하겠죠? 저는 콩조림. 천 원대면 할 수 있어요. 에휴, 돈도 안 들어요. 맛도 좋아. 그래서 이 옥수수 캔을 한 번 이렇게 깐 다음에 열 때 손 조심하세요. 닦하지 말고 반만 까서 물을 이렇게 따라내요. 물기 없어야 돼요, 그죠? 340g짜린데 반만 쓸 거예요. 한 170g 정도? 넣어주시고요. 여기다가 달달하게 설탕. 또 설탕 들어가야 맛있거든요. 설탕 한 숟가락. 단 거 좋아하면 두 숟가락 넣어도 돼요.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요네스. 마요네스. 두 숟가락을 넣어주세요. 두 숟가락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너무 씹는 맛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진 양파. 다진 양파 한 숟가락. 여기다가 다진 양파가 싫으면 뭐 다진 파 넣으셔도 되고요. 당근 넣으셔도 되고요. 파프리카 넣으셔도 되고요. 뭐 원하는 거 뭐든. 햄 넣으셔도 맛있겠다, 그죠? 햄, 스팸 같은 거. 아니면 게맛살 이런 거 넣어주셔도 되고요. 기호에 맞게 두 숟가락. 섞어가지고 여기 불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. 이거를 그대로 올려주세요. 집에 이런 거 없으면 후라이팬에다가. 자, 이렇게 해서 잘근잘근 두드려가지고 펴준 다음에 여기다가 와우! 치즈를 뿌려주세요. 피자치즈 아니라 그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스트링치즈 있죠? 그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. 여기다가 너무 색깔이 히끗히끗하잖아요. 히끗히끗하니까 파릇파릇하게 파슬리를 자, 파슬리도 파슬파슬하게 뿌려주시고요. 불 올려서 치즈만 녹으면 끝! 너무 시원하아. 진짜 쉽다. 원래 눈 감고 만들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눈 뜨고 만든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더 빨리 익히고 싶다. 그럼 여기다가 냄비 뚜껑 있죠? 냄비 뚜껑을 착 덮어주시면 치즈가 더 빨리 녹아요.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콘치즈를 하고 싶은데 가스불을 사용하기가 위험하다. 그러면은 그냥 그 전자렌지에 담을 수 있는 용기 있잖아요. 이런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전자렌지에 그냥 돌려도 돼요. 전자렌지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전자렌지에서 돌려두셔도 아주 맛이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옥수수랑 치즈랑 마요네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콘치즈 끝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